오늘 하루 종일 3 artillery 5부터 오징어 생선이 이렇게 바삭한 맛은 좀 더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다 계란은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오네요 그리고 치즈는 요즘 둘러보다는 맛이에요 팽이버섯 이 뼈는 왜 이렇게 먹지 않나요? 조금 더 맛있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내가 먹었을때는 너무 맛있었어요 이 뼈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뼈는 너무 맛있었어요 뼈는 정말 맛있었어요 뼈는 그냥 먹었을 때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이 음식은 왜 맛있냐? 너무 맛있었어요 오징어 오징어 양념장 양념장 단무지 매콤하고 달콤해요 이 먹방은 엄청 매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해요 좋은 식감이에요 다음은 비타민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뒷부분에 넓은 시까지 입니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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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은 치즈는 Heart 여러분의 이 맛은 멍참이 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 불닭소스 쫄깃쫄깃 뼈가 정말 맛있어요 뼈가 많아요 뼈가 많이 먹었어요 뼈가 많이 먹었어요 요리가 잘 먹어요 멸치 마늘은 너무 맛있어요 느끼한 뼈가 많이 먹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댓글이 있습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